시청자 여러분! 경사났어요! 경사났어! 리얼 버라이어트의 새로운 역사를 쓴 스타 웨딩 버라이어트 우리 결혼했어요!가 드디어 토요일 정복에 나섰습니다. 방송 최대한 비곡을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부른데 됐어, 재정 씨. 죄송합니다. 거기서 혼자 이렇게 깔아! 아들이 재정 씨가 매력이에요. 지금 다들 너무 들떠있는데 되게 제가 분위기 조절하려고 이거 봐봐 동생! 분위기는 여기서 좋더라구요.